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1강 손 안되고 배 움직이기 시작하겠습니다 손을 안되고 배를 움직인다는게 어떤 앱인지 말로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핸드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센서 여러가지 센서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떤 앱을 만들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고자 하는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얼른 모양이 보기에는 간단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바탕 위에서 배 이상한 배 모양의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를 이미지 스프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잠시만요 지금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는 지금 선생님이 손을 따로 대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손으로 튕겨서 이렇게 마우스나 손으로 튕겨서 공을 움직이는 것과는 달리 지금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선생님이 핸드폰을 기울임으로써 기울임으로써 핸드폰을 앞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앞으로 반대로 뒤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뒤로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는 왼쪽으로 기울임 센서를 이용해서 배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무엇보다 센서를 활용해 볼 건데요 센서는 두가지 기울임 감지 센서 핸드폰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기울임 감지 센서와 그 다음에 시계 센서를 활용해 볼 겁니다 오리엔테이션 센서라고 하는 기울임 감지 센서와 클락 즉 시계 센서를 활용해 볼 겁니다 그 다음 아까 움직였던 물체 기억나시나요? 배물체 그렇게 배물체의 모양을 얹을 수 있도록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캔버스 위에 올려서 활용해 볼 겁니다 그리고 보너스 팁으로 여러가지 재밌는 그림들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림들을 ppt의 클립아트에서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 어떤 조립이 필요할지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를 잘 보시고 아 오늘 어떤 내용을 하겠구나 라는 걸 캐치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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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보기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보셨다시피 그렇게 많은 블럭을 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처음 접하는 센서 부분이라서 또는 각종 영어 단어가 조금 어려워서 버기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천천히 하나씩 하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선생님은 움직임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움직이는 배라는 뜻으로 움직이는 배라는 뜻으로 움직이는 배라는 의미의 앱 제목을 달아 놓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어떤 공간 위에 공간 위에 공간 위에 이렇게 배로 하나 띄워 놓는 겁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공간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공간 위에 그 공간을 우리는 캠퍼스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캠퍼스 위에 올려서 손가락으로 튕긴 게 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공이 아니라 캠퍼스 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올려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올려서 배 모양을 이렇게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입힐 겁니다 자 먼저 캠퍼스를 화면에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캠퍼스의 크기가 지금 너무 작음으로 캠퍼스의 폭을 가득 채우기를 해야 되고 320 픽셀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화면을 꽉 채워도 괜찮습니다 높이 즉 세로는 520 픽셀 정도를 했을 때 꽉 차게 되므로 520이라고 해서 꽉 채워 놓겠습니다 이 공간이 마련이 되면 그 다음에 이 공간 위에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올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크기 역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로 몇 픽셀로 할 건지 선생님은 50 픽셀 세로 역시 50 픽셀 정도로 해 볼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즈별로 맞춰서 이 픽셀 정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에서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의 뜻은 물체라는 뜻이고요 이 이미지라는 건 말 그대로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물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아무것도 어떠한 이미지가 입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오른쪽에 등록해서 사진에서 우리가 업로드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이 위에 딱 입힐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중요한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바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에도 중요한 게 바로 이 배 모양을 이 그림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일 겁니다 보통 인터넷,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이미지 검색을 해서 그림 파일을 가지고 와도 되지만 좀 더 여러분이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PPT, PPT를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흔히 사용하는 PPT이고요 PPT에서 선생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삽입에 가면 클립아트라고 있습니다 이 클립아트를 누릅니다 그러면 클립아트에 검색이 되는데 이 검색 대상을 배라든가 아니면 선생님이 했던 해적선 같은 걸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그러면 PPT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그림들이 뜨게 되고요 이 중에 선생님이 원하는 그림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클릭함으로써 여기서 중요한게 그림에 손가락을 대고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하면 그림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바탕화면에다가 원하는 파일 이름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형식을 그림 파일 형태 png나 jpeg나 gif 모두 다 가능합니다 선생님은 일단 png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게 별표가 하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파일 이름을 moving ship 이라고 해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파일 이름은 그냥 배 라고 한글로 한다면 인식을 나중에 앱인벤터에서 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앱인벤터는 영어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한글로 된 파일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파일 이름을 저장할 때는 꼭 영어로 저장하는 걸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바탕화면에 moving ship 이라고 이렇게 딱 저장을 해 놓고는 다시 앱인벤터로 돌아와서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선택한 후 등록에서 사진에 눌러보면 파일 업로드가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에서 파일 선택을 누르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아까 우리가 저장이 나왔던 이렇게 moving ship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열기를 하고 파일이 이렇게 moving ship이 가져와진 상태에서 OK를 누르면 자동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업로드가 된 상태에서는 배가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 여전히 사이즈를 좀 더 크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작게 하거나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걸 겁니다 이때 아까 선생님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센서 핸드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울기 감지 센서 핸드폰을 이쪽으로 기울였느냐 이쪽으로 기울였느냐 기울임 감지 센서를 이용할 겁니다 센서에 눌러보면 맨 밑에 오리엔테이션 센서라고 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센서가 기울기 감지 센서입니다 이 옆에 보는 이 그림이 각도기 혹은 기울어진 삼각형으로 보이는데요 이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가지고 오면 보이지 않는 비주얼 센서로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센서에서 시계를 하나 더 가지고 오기를 바랍니다 이 시계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조금 이따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일단 디자이너와 관련된 부분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럼 중요한 블럭 블럭 조립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화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화면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움직임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움직임의 방향을 정해줄 겁니다 즉 세팅할 건데요 뭘 세팅할 거냐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헤링 즉 방향 머리 방향을 세팅을 할 겁니다 어디로 세팅을 할 거냐면 당연히 기울기 오리엔테이션 센서를 이용해서 기울기 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이 기울기 감지 센서가 가지고 있는 앵글 즉 각도 값 기울임 값 기울기 쪽으로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속도 머리 방향은 저쪽이지만 움직이게 하려면 속도가 필요할 겁니다 속도가 1일 때는 1 픽셀씩 움직일 거고 속도가 10이라면 10 픽셀씩 움직일 겁니다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스피드를 뭘로 할 거냐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기울이는 정도가 쎄면 배가 빨리 움직이고 기울임의 정도가 약하면 이 배가 천천히 움직이도록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 이 배의 스피드는 기울기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울기가 심하면 빠르게 움직일 거고 기울기가 약하면 천천히 움직일 겁니다 이 기울기의 정도 세기를 뭐라고 하냐면 영어에서는 오리엔테이션 센서의 마그니투드라고 합니다 마그니투드 마그니투드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에다가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올려놓고 핸드폰을 기울였을 때 기울임의 방향으로 이 배는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의 속도는 핸드폰이 기울여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스프라이트가 스프라이트 어... 블럭의 조립이 하나 어색합니다 이것을 다 감싸고 있는 테두리 즉 제일 처음에 뭐 뭐 할 때 가 없는거지요 이때 활용할 때 이 활용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준비한게 여기 있는 이 시계 여기 있는 이 시계 센서였습니다 이 시계 센서에 가보면 이 등록에 Time Interval 이라고 있습니다 시간 간격입니다 여기에 지금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은 1초를 의미합니다 1초를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이 숫자를 100이라고 바꿔줄겁니다 도대체 이 시계라는 이 시계 센서가 하는 역할이 뭐냐 이 시계는 알람입니다 알람 혹은 간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을 기울였을 때 배가 움직이길 바랍니다 핸드폰을 기울였을 때마다 핸드폰을 기울였을 때마다 이 배가 머리방향 기울임을 기울임이 이쪽이라면 이쪽으로 이동할테고 기울임이 이쪽이라면 이쪽으로 이동할테고 기울임이 이쪽이라면 이쪽으로 이동을 할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이 핸드폰이 이 앱이 기울임이 언젠지 얼마인지 감지를 해야 될텐데 이 감지하는 간격을 의미합니다 선생님이 방금 100ms를 지적을 해놨습니다 즉 여기 보면 숫자 타임 인터벌 간격을 100ms라고 해놨는데 이 단위는 ms입니다 즉 뭔소리냐면 100ms는 100ms는 0.1초의 간격으로 0.1초의 간격으로 감시하는 겁니다 알람을 울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도록 도대체 이 핸드폰의 기울임의 방향이 이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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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 간격별로 기울임 방향이 이쪽인지 시계의 세기는 얼마나 기울여졌는지 얼마나 약하게 기울여졌는지 우리가 이 간격을 타임 인터벌 간격을 감지하는 간격을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시계에 가서 when clock1 timer 즉 timer 라고 하면 울림일텐데요 시계 하나 1번 시계가 timer 즉 울릴때마다 즉 0.1초 간격으로 0.1초 간격으로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헤딩을 정할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계속 정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아까 100ms로 하지 않고 10ms로 해버리면 10ms로 해버리면 0.01초 겠죠 0.01초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기울임의 각도가 어딘지 우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였는지 그 다음에 스피드 역시 이 기울임의 각도가 센지 약한지 그 정도에 따라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AI 도우미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가 움직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기울였습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였냐면 이쪽으로 이 블락 쪽으로 지금 기울여 놨고요 배가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어떤가요 움직인다고 볼 수 있나요 조금 어색합니다 다시 한번 이쪽으로 기울여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 마우스 포인트는 이쪽 방향으로 배가 이쪽으로 헤딩 방향을 정하는 건 보이고 움직이는 것도 보이긴 보이는데 선생님이 지금 기울기를 굉장히 세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디게 움직입니다 뭔 소리냐면 지금 이쪽 부분이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스피드는 오리엔테이셔널 센서 즉 기울기 센서의 이 정도만으로는 뭔가 더딥니다 이 정도만으로는 움직이는게 더딥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 지난번에 그 공팅기 했을 때 한 것처럼 수학에서 이 연산 연산 블럭을 이용해서 조금 세게 해줄 겁니다 자 이 스피드를 정하긴 정하는데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의 스피드를 정하긴 정하는데 뭘로 정하냐면 오리엔테이셔널 센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울기의 정도 마그니투드를 사용해서 정하긴 정하는데 약간 마그니투드만 가지고는 이 정도만 가지고는 속도가 느리니까 이 속도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좀 가속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이 블럭이 이해가 가시나요 한번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선생님 마우스 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호 보이시나요 이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자 머리빵은 확실하구요 선생님이 이쪽 방향으로 기울이기 기울일 때 좀 살살 천천히 기울여 보겠습니다 천천히 기울였습니다 다시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손 안 대고 배를 갖다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앱을 잘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어 한 가지 한번 가벼운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내드리는 작은 퀴즈입니다 어 지금 보면은 아까 하얀색 배경에 있을 때보다는 이렇게 바다 화면을 띄워놓으니까 좀 더 그림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ppt의 클립아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올렸던 것처럼 캔버스 위에도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손 안 대고 손 안 대고 물체 움직이를 각종 다른 클립아트와 다른 배경을 이용해서 한 개만 해보는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정도를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1강 손 안 대고 배 움직이기 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센서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기울기 감지 센서와 시계 센서를 활용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 위의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올려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스프라이트에 활용할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그림들을 ppt의 클립아트에서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1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1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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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